이곳은 미륵보살의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여에 있는 대조사라는 조그만 절입니다. 여기에는 미륵보살의 입장이 있는데 단촉사에 있는 은진미륵과 너무 닮은 고을이라고 해서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이곳은 미륵보살의 입장이 있습니다. 미륵보살의 입장이 있습니다. 문산에 있는 간촉사였습니다. 문화 최대 높이라는 18미터 높이의 미륵빛삭 은진미로 오고 있는 절입니다. 백제문화와 고려문화가 어떻게 잘 결합되었는지 좀 살펴볼 수도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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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